그렇지 밀고 뒷발 올리고 그렇지 오우 잘했어 또 그렇지 그렇지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오케이 발 올리고 오우 잘했어요 또 계속 해봐 아빠는 오른발 앞이니까 오른발 앞에 놓고 쓱 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왼발 그냥 자 뒤에만 그냥 가볍게 올리면 돼 자 봐봐 밀었지? 발만 올려 뒷발만 올리고 밀고 밀고 발만 올려 자 해봐 너 아예 못 움직였잖아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했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정말 잘하는 거야 오우 대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? 아 뭐것도 안보여 그렇지 오우 발 올려놓고 이렇게 놓으면 안되고 약간 앞에 그렇지 완전히 놓고 아니 그래 11자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이 오른발로 한번 쓱 밀고 가볍게 오른발만 뒷꿈치면 여기다 딱 올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응 저기 있는 나무까지 한번만 다시 갔다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멈춰지면 다시 그렇지 포기하면 돼 안돼요 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그냥 계속 갔다 오는 거야 알았지 한번 해봐 출발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돼 야 너 1cm도 못 갔는데 이제 30cm씩 막 가잖아 해봐 엄마가 아빠가 오는데 처음에 나 잘하잖아 그래 처음 하는거 치고 이렇게 하는 친구 어딨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해봐 밀고 밀고 그렇지 오우 잘해 어이쿠이쿠이쿠 아파 안 아파? 안 아파? 안 아파? 보고 다니니까 괜찮지? 근데 조금 여기 정도... 등 같은 덴 좀 아플 수 있어 괜찮아 등 무대도 있어야지 팔꿈치랑 그런게 다 있어 자 한번 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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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했어 장치 덕에